주식회사 바인텍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의 트레이 결속기, 제약회사의 약병의 사용설명서 등을 함께 묶어주는 약병결속기, 각종 산업용 결속기 및 식품결속기, 금융기관의 지폐결속기 등 PP밴드, 종이나 필름 밴드를 사용하여 결속하는 제품을 통해 사용처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 가능하도록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소형 결속기 전문 생산업체로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국산화하고 기업의 요청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저렴한 가격 및 신속한 AS를 실행합니다. 당사는 다양하면서도 고급화하고 있는 포장산업의 특성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델의 특성은